우리 버스 켜져 있는 건가? 네네, 켜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버스 켜져 있어. 여기 들으셨죠? 목소리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 여기. 이게 뭐, 카카오?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콩진호가 왔습니다. 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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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하. 명실이, 성이 콩인데, 형이 콩이라고 하거든요. 다 콩이라 그러니깐. 방금 오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폭포적을 하네, 폭포적을. 폭포적은은 뭐지? 디지털, 그냥 무거지. 아니, 빨간색으로 깔맞춤하는 이유는 뭐야? 아, 오늘 늦게 했나 가지고, 빨리 나오려고 하는데, 보이는 게 빨간색이어서. 너무 강렬한 걸로 지금 깔맞춤한 거 아니야? 아, 근데 평소가 원래 원색을 좋아해 가지고, 자주 입어요. 좀 강렬하게. 빨간 맛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이게 원래 인터넷으로 항상 이렇게, 생방 했어요? 응, 생룩방 하고, 편집해 가지고 우리, 본방에다가 내지. 응. 그때 소외 전화 연결한 것도 나갔어. 아, 진짜로? 근데, 라디오로도 나가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소왜이 갑자기 전화 해가지고. 방석... 그거 되게 웃기게 편집됐더라고, 근데, 그 인터넷에서 편집해 준 분이 있는데, 그... 같이, 카카오로 하고 있었더만. 카카오를... 그때, 내가 카카오 방송하고 있었나 그때? 응.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교체 편집하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아, 진짜로?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하하하하. 사전이나 뭐 얘기하셨으면은, 준비하는데, 갑자기 전화 나와가지고. 아, 근데, 그, 그 와중에 받은 것 때문에 더 웃겼어. 하하하하. 아, 소외니까 받아야지. 응. 하하하하. 가만있어봐. 우리 유인학만 하는 거, 나는 거야? 그거요? 응. 할까요? 하하하하. 4월에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5월이야. 하할려나? 모르겠네. 유인학만 팀이, 딴 프로그램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어갔는데. 하하하하.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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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비웠어, 저는. 나는 상관없는데. 아이고. 하면 좋은 거 보면,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평창올림픽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죠? 난 4월이 아니라, 3월에 하겠구만 이랬는데. 안 하고. 그때 괜찮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멤버들이 아주, 골든멤버여서. 아유. 하하하하. 네네네네. 우리 왔어? 뭐를? 저거 전에도 누구 했어요? 아 우리 다른, 금요일고정 출연자 하고. 나는, 딴고. 아냐. 아냐. 우리 22분에 맞춰서 시작하려고. 그거 의도치 않았는데 확실해요? 의도치 않은거? 나 생일 2월 21일이거든요 아 진짜요? 2년이네 22분 22주에 딱 시작합니다 6분 남았네요? 5분? 사람 많다 어 홍진아 온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방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어 기본적으로 채팅창이 막 채팅창이 올라가는거 보면은 활발한거잖아요 응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원래 이 시간을 안하고 보통 저녁 때 하거든 금요일에는 원래 잘 안하고 목요일까지 이제 7시 반 이제 이럴 때 하는데 오늘 금요일 낮은데도 많이 들어오셨네 위드 홍진호 홍진호 예원이는 요즘 못봤어? 예원이? 예원이 못본지 꽤 됐죠 요리할때 보고 그 뒤로는 거의 못봤는데 그래? 예원이 너무 비즈니스네 딱 받은 표정이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은 다시 보죠 나는 뭐 같은 사무실이니까 맨날 보지 여우야 여우 여우야 여우 여우야 여우 여우야 여우 여우야 여우 여우 장여원 부를까? 여원이 여우에요 여러분 야 우리도 잘하지 않는 말이네 속보 장여원 여우 하하하하 장폭스 부르라고 하네 장폭스 장폭스 아 장폭스 웃긴다 아 거침없네 오늘 쿵피셜 장폭스 그렇게 느낀 이유가 있나요 뭐 아니 뭐 이제 워낙 이제 끔꾸매짐 확실하니까 아 끔꾸매짐이 또 이제 뭐 한창 할 때는 이제 뭐 그렇게 가족처럼 하다가 아무도 안하니까 갑자기 뭐 남남이 됐어요 갑자기 야 이게 또 우리처럼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선후배니까 선을 넘는 표현은 쓰지 않는데 아 쓸 수 있네요 또 아 뭐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뭐 콩절이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운드 아니 그럼 장여원을 보고 뭐 잠시라도 설렌 순간 있었나요? 뭐 설렌다기보다는 뭐 예언이 자체가 이제 그래도 이쁘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이쁘니까 사실 뭐 많은 남성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뭐 당연히 그냥 뭐 설레는게 아니라 그냥 뭐 이성적인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동생 뭐 친한 동생 이래가지고 아 친하게 지면 좋겠다 했는데 워낙 확실하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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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프닝 먼저 굳이 1등이 권장되는 1등만 권장되는 그런 사회에서 그거에 맞춰가는게 아니라 오프닝 지금 기준으로 사회에 맞춰가는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맞춰간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잘하고 그런게 결국 상황이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봐요 iller 하하하하 하하하핽 하하하하 콩 좀 줘요.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텔은 홍진호씨가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청춘 페스티벌 사전 인터뷰 내용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2등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다니는 홍진호씨인데 지금은 어떤 1등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가지 않습니까? 1등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사회라고 하는데 정말 당당하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2등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지금 1등보다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홍진호라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철학을 대입시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매겨진 어떤 순위 이런 것보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걸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홍진호씨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특별 초대석. 오프닝에서 들었던 바로 그 딕션이 조금 이상한 목소리. 랜선 스타 초대석. 랜선 게임의 레전드 홍진호씨와 함께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제 딕션은 좀 이상해지네요. 문자도 프리하게 보내주시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베텐은 녹음 과정을 카카오 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은 베텐 메인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어 딱 22불에 시작하게 했는데 그러네요. 말씀 드렸죠. 끊긴 것도 나가. 아니 그거 카카오 TV 전문가 아시죠? 아니 왜냐면 라디오 이거 끊긴 줄. 옛날에 실제로 끊겼으니까 카카오 하면서도. 후겨놔요? 응. 흐흐흐흐흐흐흐흐 식사를 연구하다면서 RT에서 커피 교환권을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7시 22분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기. 홍진호 씨 마이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22분에 시작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랜선으로 연애하고 와이파이로 우정을 나누는 요즘 시대. 힙한 와이파이 랜선스타를 오프라인으로 꺼내서 모십니다. 랜선스타 초대석. 자, 오늘의 랜선스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2등도 잘 나갈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분이죠. 전설의 폭풍 저그에서 지금은 딕션 안 좋은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홍진호, 홍진호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2등맨이었지만 지금은 1등도 자주 하는 홍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예전에는 2등병이었다고 하신 건가요? 2등맨. 2등맨. 아, 2등맨. 이 정도는 뭐 알아들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 홍진호 씨랑 유인학학도 하고 그 정도 사이였나요, 우리가? 대화는 많이 나오는데 방금은 진짜 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요? 2등맨, 2등맨. 2등맨. 처음 듣는 국어 서재는 없는 단어라서 2등병이라고 하는 줄 알고 지금은 그럼 뭐지? 그래서 네, 2등맨. 정말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금 생록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후 5시 22분에 홍진호 씨 마이크를 했어요. 노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노리지 않았어요. 저희 사실 그 홍진호 씨가 사실 좀 늦게 왔어요. 아, 제가 오늘 근데 일찍 오려고 정말로 1시간 전에 출발했거든요. 네네. 아, 근데 오늘 불금이잖아요. 너무 막히나요. 정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아, 저희도 그 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정말 귀신같이 22분에 마이크를 열려서 지금 생록방 보고 계신 분들도 경악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신의 뜻이다. 아, 매직타임이다. 아, 신이 기를 막은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는 제 운명이죠. 네. 저희 어쨌든 베텐의 남심절극 방송인데 남자 게스트로 나오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고정 게스트 말고. 나름 뭐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남자가 나오기 힘든 그런 자리인 거죠. 저희는 여성 게스트만 모시는데 어, 베텐과 약간 인연이 있습니다, 또. 뭐, 저랑도 윤흥랑 같이 했었지만 지난 1월에 베텐에서 소혜씨랑 방송하다가 프로게이머병이라는 게 있다, 없다, 로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진위 여부를 밝혀주셨었죠. 아, 맞아요. 저랑 그때 통화했었죠, 그때 소혜가. 그때 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있다고 했죠. 본인이 또 프로게이머병이었으니까. 아, 제가요? 네. 제가 무슨 병이었었죠? 프로게이머병. 공군 프로... 아, 프로게이머병. 어, 아.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저는 정말 그... 그냥 병 걸렸다, 그 얘기 짜리. 아, 나 근데 통화한 게 지금 가뭄가뭄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하면 병 걸린 기억이 뭐였냐? 아, 그 스타병처럼. 아, 스타병처럼. 아, 그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병. 아,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병사처럼. 끝까지 말을 이어주세요. 병합니까 병 걸린 거 같잖아. 병사를 해달라. 네. 초문이 없네요. 아니, 아, 그럴 수 있죠. 아, 기억상 7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아,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상 7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아, 이걸 잘 해드려야 되지. 아, 1월이면 거의 한 반년 지났으니까. 아, 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무슨 반전이시나요? 아, 얼마 됐다는 아닌데. 자, 아, 스타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콩형 계속 늙는 것 같다고 하신 분. 콩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신 분. 아, 순간 기억이 났어요. 빅션만 안 좋아하지 귀도 안 좋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 좀 나을 걷습니다. 아, 어쨌든. 그럼 공식 용어가 뭐죠, 그게? 그때가 이제 그 공군 특기병인데. 공군 특기병. 네, 그때 이제 그 공군에서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사회 있는 팀들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대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성적을 잘 거두면은 공군의 위상도 좋아지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군대에 입수하는 이제 많은 장정분들이 젊으신 분들이니까 딱 이제 그 타켓도 왔고. 근데 이제 초기에는 성적이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회에 있는 팀들이 공군에 있는 팀들한테 지다보니까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회에 있는 팀들은 이제 선수들이 실제 연봉을 막 1억 이상 받고 막 엄청나게 받는데 공군 선수들은 연봉을 안 받잖아요. 실제 명였만 갖고 게임하는 선수들인데 사회에 있는 감독들이 야, 너희들은 실제 연봉을 받으면서 또 어떻게 지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돈도 안 많은 선수들한테. 그때부터 이제 공군 팀들이 대개 이제 견제를 많이 받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너무 쓸데없는 말이 기르던데. 정신 명, 정신 명칭이 뭐냐고요? 정신 명칭으로 하면 안 돼. 아니 뭐 하고 싶으면 하면 안 돼요 그냥. 아 뭐 내 말 건데 왜. 아니 내가 뭐, 뭐 위키 검색을 했나? 내용이 나와요. 타이틀이 뭐예요? 타이틀이. 아 타이틀? e스포츠 병인가요? e스포츠 병이죠. 아, e스포츠 병. 아, 참. 알겠습니다. 내용 설명까지 쭉 해주셔서. 공군 에이스라고. 공군 에이스. 네, 공군 에이스. 프로게이머병이 아니라 e스포츠 병. e스포츠 병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저희 위낙낙 패밀리이기도 하고 소혜씨도 그렇고 뭐 저희 장려원 아나운서도 좀 같이 많이 방송을 하고 그래서 연결고리가 많아요. 아, 그렇죠. 배텐을 근데 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일단 뭐 제가 자주 가는 게임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텐을 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짤방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 네. 그래서 짤방을 제가 이제 뭐 본의 아니기에는 이제 뭐 형님하고 다른 이제 출연자분들하고 많이 찍는 거 보기도 하고. 아, 네. 그래서 뭐 제가 직접 뭐 청취한 적 없지만은 그렇게 짤방을 많이 좀 접했습니다. 아, 짤로 접했다. 네네네. 그거 감사하죠. 거의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음. 저기 그런데. 오늘 남자분이 오셨는데도. 네네. 지금 동시접속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지간한 그 여성게스트가 오셨을 때 수준으로. 상당히 불리한 시간대인데 많이 보시고. 형, 저 여자의 여러분 하시는 분들 아닌 거 아시죠? 아, 저는 뭐 이거 이쪽에서도 제가 좀 프로게임합니다. 아, 그렇죠. 네, 많이 해봐가지고. 진호 오빠 사랑해요. 다 남자입니다. 네. 아이디가 뭐 여성분이 뭐 한옥 1등급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어, 프로게이머에서 지금은 프로방송인으로 활동 중인데. 어느 예능 분야가 좀 전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음. 아, 제가요? 네. 어, 일단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 벌써 좀 힘든데요? 아, 예. 천천히 하세요. 예. 어, 예능은. 일단 저는 막 토크를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발음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이제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네. 오히려 좀 몸으로 하는 막 그런. 몸으로 하는 예능이나. 어. 머리 쓰는 것들. 뭐 이런 게 좀 재밌죠. 네. 크라임 씬 이런 종. 아, 그런 거 훌륭하죠. 네. 아, 저도 홍진호씨가 그 사실 뭐 딕시언도 그렇고 뭔가 이미지도 그렇고. 어, 반전 매력을 제일 보여줄 수 있는 게 두뇌게임 하는 예능. 음. 굳이 반전 매력인가요, 그게? 네? 아니.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장동민씨. 네. 알겠습니다. 한번 나갔었는데 거의 없죠. 음. 그렇군요. 사실 그쪽 분야는 거의 최고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고. 그... 콩패싱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기다려주십시오. 배태는 그럼 어떻게? 오케이를 하셨어요? 저희. 어렵게 모셨는데. 아, 여기요? 네. 아까 매니저가 잡았던데요. 네. 아, 매니저분이 뒤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데. 잡아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아, 네네. 자, 그러면 본격. 네. 본격적으로 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홍진호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더 지니어스 1등하고 스캔들 터지고 그랬을 때보다는 요즘 조금 잠잠하신 부분도 있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은 왜? 뭐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건지. 홍진호씨의 관련 키워드로 토크를 나누면서 근황을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 홍진호를 검색창에 검색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보죠. 첫 번째 검색어. 벙커. 벙커. 아. 네. 돌려 말했지만 벙커는 이제 임요한씨를 뜻하는. 그렇죠. 그렇죠. 세트로 항상 홍진호씨 옆에 따라다니는 키워드인데. 요즘 사이가 어떻습니까? 사이는 뭐 잘 지내죠. 예전부터 사이가 나빴던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사적으로는 좋지만 이제 공적으로는 서로 라이벌 관계고. 서로 막 이기고 좋은 사이니까. 몇 번 붙으면 피터지게 싸웠었죠 그때. 벙커가 이제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따라다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연벙이라고 제가 옛날에 좀. 흑역사인데. 네. 너무 수치스럽게 진 게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벙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삼연벙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그. 그날 경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아 수치스럽다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수치플레이라고. 흑역사죠. 임희원. 이걸 세 번이나 당할 줄 몰랐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경기에. 중요한 리그의 4강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전 주에. 4강전에 또 다른 이제. 멤버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프로게이머 중에서. 박정석하고 최현성이라고 있었는데. 그 두 명이 했거든요. 엄청난 명승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임희원한테 홍진우니까. 기대치가 완전 올라간 거죠. 전부 다 이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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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랑 치킨을 시켜먹고 막. 정말 야구 막. 영락달량하듯이 막. 준비 다 해놓고. 그래. 그만큼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애초에 이기면 좋겠지만은. 물론 이제 팬들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승패를 떠나가지고. 일단 좋은 경기를 보여주자. 이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정말로.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게. 단 10분 난 대가를 끝나버리니까. 아. 아. 그때는 정말 공사를 무시하고. 정말 요한형을 펴고 싶었죠. 채팅창에 팩트체크의 질문이. 형 치킨 시켰는데. 오기 전에 끝났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내 치킨 불어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형 캔 맥주 따기 전에. 치킨 끝났다고. 하하하하하하. 형 내가 그걸 실시간으로 봤으라고. 지금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이. 다 인증하고 있어요. 승패날이었죠. 네.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워낙 많이 하셨을 테니까. 요즘 뭐. 게임으로 붙어본. 최근 전적이 있나요? 요즘은 사실은. 제가 이제. 요한형하고 뭐. 여러가지 행사나. 이벤트에서 많이 붙긴 하는데. 어. 거의 다 제가 이깁니다. 아. 그래요? 사실 요한형 같은 경우는. 많이 노쇠하기도 했고. 노쇠하기도 했고. 하하하하하하.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몇 살 차이죠? 두 살인가 세 살. 네. 두 살. 그걸 노쇠하다고 그럽니까? 하하하하하하. 저보다 많으면. 노쇠한거죠. 네. 저도 많기도 하고. 결혼까지 하셨고 하니까. 게임 쪽으로는 또 요한형이. 그. 저희가 메인으로 했었던 그. 스타 있잖아요. 스타 말고는. 다른 게임을 좀 못하는 게이머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 포함해가지고. 게임 자체를 좀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한형하고 스타도 물론이고. 다른 게임을 붙으면은. 대체적으로 이제는. 지금은 제가. 만약에 이기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죠. 채팅창에 늙고 병든 임요한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하하하하. 김가현 부들부들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부터 임요한 옹이라고 부르겠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은퇴한 뒤에 이기면 뭐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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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내가 임요한보다 이건 더 낫다 하는 거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요한형보다 나은 점이요? 분야 가릴 것 없이? 어... 글쎄요, 일단... 결혼은 안 했다. 결혼 안 한 게 나은 겁니까? 아, 이건 뭐 약간 관점이 차이긴 한데 전 좀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아직까지는 좀 더 그런 게 좋아서 뭐 그런 거나... 저도 그럼 승자네요? 아, 아직 안 하셨죠? 승자죠. 약간 정신 승리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정신 승리. 알겠어요. 좋아요, 일단 1번 그렇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젠... 게이머 때 말고는 지금은... 뭐... 다 제가 잘하는 것 같은데... 방송도 잘하고... 아하... 방송도 잘한다. 방송도 잘한다. 그리고... 아, 정승 승리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있네요. 정신 승리고요. 정신 승리. 정승 승리라고 하시면... 아, 여기 자막이 안 되죠, 안 되거라. 아, 특이하게 형... 아, 형한테 올리기 2개만 하라고. 아, 2개만 하라고. 아, 2개만 하라고. 결혼 안 한 거랑... 아, 방송도 잘한다. 아, 예. 임팩트 있네요. 축하드리고. 자, 두 번째 검색어입니다. 이스포츠 명예의 전당. 네. 저희가 사실 오늘 초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 이스포츠 명예의 전당. 여기에 이름을 홍지훈 씨가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임요환, 이윤열, 최연성, 이영호와 함께 이름을 올리겠네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메이저리그나 어떤 명예의 전당 많지만 우리나라, 게임 최강국으로서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 그렇죠, 그게 또 영구적으로 전시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건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이를 먹더라도 정말 자식들한테도 뭐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가문 대대로 좀 영광인 것 같아요. 아, 이스포츠에 두 번째로 올라가 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름이 몇 번째로 올라가 있나요? 하하하하하하 두 번째로 올라가 있나요? 두 번째로 올라가 있나요? 아, 기왕이면 두 번째로 올린 거군요. 네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어... 아무튼 아빠 왜 두 번째라고 나중에 하하하하 자식이 물어보면 설명하실 건가요? 설명을 할 수 있죠. 사실 저는 이제 두 번째라는 게 어,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굳이 뭐 1등이 아니더라도 어, 나한테는 나는 1등이기 때문에 어, 아들아 꼭 1등이 좋은 건 아니라고 하하하하 항상 올라갈 때가 더 보인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옥상에 있으면 더 이상 올라갈 때 없으니까 슬프잖아요. 잔여계획은 두 명인가요? 물어보시면 아, 정말 근데 팩트로 두 명입니다. 아, 그래요? 딱 맞죠. 네, 딱 맞습니다. 그럼, 스스로 느끼기에 e스포츠 발전에 몇 퍼센트 정도 우리나라 공을 세운 것 같습니까? 아, 저희가요? 네. 어... 냉정하게 어, 냉정하게 어, 냉정하게 그러면 한... 2, 30% 2, 30% 어... 22%라고 지금 다들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아, 사실 좀 생각했는데 아, 뭐 그게 포함되긴 하죠. 어, 뭐 그게 포함되긴 하죠. 어쨌든 간에 사실 이제 초기에 이 프로게이머라는 이런 시장이 없었을 때 프로게이머라는 단어도 없었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이쪽 시장에 들어와서 정말로 게임이 좋아가지고 같이 이제 열심히 했고 그러던 멤버 중에서 요한영도 있었고 그때 사실 이제 저희가 거의 선구자 역할을 한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그런 쪽에 대한 좀 자만심 껴지는 않고 좀 자부심은 확실히 어느 정도는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크으... 뭐 솔직히 반박 불가입니다. 사실상 뭐 K-POP 한류보다 e스포츠가 먼저 한류를 세계에 알렸기 때문에 네. 홍진우씨의 역할 뭐 전 세계적으로도 22%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하하하 나이 들고 네네. 어쨌든 결혼 두 번 할 거냐 물어보시고 있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닙니다. 한 번에 해야죠. 네네네. 자, 세 번째 검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포자. 아이고...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시간이면 안 돼. 이불?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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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검색으로 흠. 저것 2부에 이거 다 할 수 있으려나? 흠. 뭐야, 여기까지가 1부야? 흠. 흠. 아, 어떻게 많아. 세 번째 나갈까요? 흠. 200분 따셔야, 뭐? 자, 여기서 노래 드릴께요. 뭘 줘요? 우주소녀? 루다, 루다 양이 있는. 하. 세 번째, 2부 2번 하자. 네네네네. 자... 자 우주소녀의 해피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내용은 그냥 가는 거니까. 응 똑같이. 번호가... 아... 유인학락하면 좋을텐데... 우주소녀의 해피 유인학락이 나한테 미국비자 거절만 남겨놓고 우주소녀의 해피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미국비자 거절이요? 근데 우리 라스베가스 갈라 그랬었잖아. 그때 못 간다고 그랬었지. 아니 간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그랬는데 캥센터 해가지고 그 마일리지 저한테 다 왔잖아요. 아 완전 그때 혼자 이득본 케이스구나 꽁으로 꽁으로. 몇만마일 들어온거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라스베가스 다 들어갔을텐데 그걸로? 비즈니스석 그때 피디님이 말씀하신게 거의 500만원어치 마일리지가 들어왔다고. 난 비자... 난 미국비자 거절만 나에게 남겨가지고 근데 형이 왜 거절됐어요? 아니 내가 2012년에 이란에 축구점에 갔다 온적이 있는데 이제 2015년부터 이란에 갔다 온 적 있는 사람은 모두 그 전자비 비자가 안나오고 왜왜왜왜? 신원확인을 해야된다는거야. 이란에 갔다오면 무조건 위험인물로 간주해서 이란에 문제가 있었나? 이란이랑 미국이 관계 안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미국대사관에 와서 받으라는거야. 근데 내가 그때 그때 바빠서 출장 전에 갈 시간이 없어서 그때 막 못가네 뭐 어쩌냐 그러다가 아예 출장이 취소되서 비자 거절된 상태로 그냥 그냥 남은거야. 베슬람이라고 그 지금도 비자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갈일이 있으면 받을라 그랬는데 갈일이 없었어. 유럽만 계속 가고 근데 그 마일리지 그게 같이 가기로 했던 사람한테 다 갔거든 아아 같이 가기로는 처음에 다 갔다고요? 어 우리 다같이 끊어놓은 그게 한사람한테 다 한다고 그랬어. 아 진짜요?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 근데 그게 어떻게 500만원어치가 되지? 그 베가스 비즈니스토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 네. 그래서 그걸로 한번 저번에 제주도 한번 그냥 갔다보고 500만원어친데 제주도는 아니 아니 남아있죠. 너무 잘라쓰는거 아니야? 한 번 했으면 아깝죠. 자 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10 랜선스타 초대석 홍진호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야기 나누니까 할 얘기도 참 많고 시간이 짧으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홍진호씨와 이제 뭐 채팅창이나 이런걸로 자주 뵙는데도 네네. 오늘 꿀잼이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시간 짧다고 하신 분들 남자한테 이렇게 후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아 되게 냉정한 이제 이쪽이군요. 냉정한 수준보다 훨씬 더 선이 아래에 있어요. 아 그래요? 무조건 이제 때리고 보는 분들인데 이주분 하자고 콩답게 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네. 자 검색어 토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검색어입니다. 네네. 연포자. 음. 스스로를 연애 포기한 자. 한때는 국민 썸남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썸남 분들이 이니셜 얘기해도 됩니까? 뭐 다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네. 뭐 문제 없지 않을까요? 이니셜. 네. 제이와이. 엘제이. 에이치에스. 예. 자. 뭔가 이게 오픈된 썸 느낌이었는데. 세 분 중에 혹시 진짜 썸이 있긴 했습니까? 아. 한 분이라도? 진짜 썸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썸으로 될 만한 이제 그런 기류가 있긴 했었죠. 기류까지. 어 그런 기류까지는 이제 간 적은 있었었는데. 썸까지는 안 들어갔고.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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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썸 전 단계에 기류가 또 있군요. 아 기류가 있죠. 모든 건 단계가 있습니다. 1, 2, 3, 4, 5, 6, 6, 6, 6, 6, 6. 네. 단계가 있는데. 일단 미네랄 캐야 되는 거군요. 그쵸. 아 그쵸. 자원 모아가지고. 미네랄 단계. 근데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오픈 안 하고 몰래 몰래 썸터 그게 아니라. 사실 오픈되면서 하다보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이제 오픈되면서 하다보니까. 더 주위의 관심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 두 명이 더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뭔가 연락을 못 하게 되는. 아. 이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벙커링 당한 거냐고 싶은데. 굳이 표혈은 누가 그렇게 했지.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좀 방송. 아니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많이 좀 안타깝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국민 썸남이 그때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그래요? 오히려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안 좋았던 게. 제가 이제 국민 썸남 막 썸터는 이미지 이러니까. 약간 바람둥이 이미지가 돼가지고. 저 원래 굉장히 해바라기거든요. 왜 터져? 왜 터져 이거. 해바라기는 바람을 똑바로 해주세요. 해바라기거든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뭔가 이상한 것 같고. 해바라기 뭐 왜 이렇게 다른 단어가 있나? 해바라기. 아 왜 이렇게. 예. 아 왜 이렇게. 알 demol класс 했 coins. 여a만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사실 이미지가 이렇게 좀 잘 오해 받는 결과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안하고있죠. 예 못하고있죠. 형.. 사랑이 하이브까지 가본 덕 없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구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뇨 아뇨 아뇨. 썸면벙이라고 하신 분들 칭을 써는데. 아 썸도 사면벙코 나타나네요. 하하하하 아무튼 잘 지내고 계시죠? 이분들과. 아 지금 뭐 다 잘 쓰죠. 워낭 뭐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나 잘 지내고 같이 게임도 하고 있고 여전히 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진호씨 관련 댓글 보면 홍진호는 결혼도 2022년 2월 22일 2시에 이 시성을 가진 여자와 할 것 같다 라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근데 실제로 약간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쵸. 지금 나이가 서른... 이제 서른... 몇 살이지? 여섯인가? 여섯. 2022년 딱 한 40세. 그렇죠. 제가 또 개인적인 목표가 마흔 전이라면 마흔 전. 마흔 전에는 결혼하자는 게 개인적인 목표거든요. 딱 그... 딱 컷트라인 시기기도 하고 막상 또 결혼하면은 뭐 2월 22일 맞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기도 해요. 괜찮네요. 진짜. 실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때쯤에는 뭐 결혼하실 생각 있지 않나요? 저는 그때쯤 해놔야 이제 당당하게 거기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저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성재보다 빨리 할 것 같다고 하신 분 뭐죠? 굉장히 많은데요. 차단해 드리구요. 자 아무튼. 이게 근데 4년 남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제 썸을 4년 동안 좀 한참 타고 준비도 하고 결혼이라는 건 또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제 어떤 여성물 만나도 또 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위해서는 저도 이제 올해에는 좀 이제 썸을 한번 시작해 봐야겠죠. 근데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썸을 타도 오픈해서 안 하고 몰래 몰래 저 개인적으로 살금살금. 아 그래요? 아 살금살금 하려구요. 왠지 느낌이 지금 몰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니 아니 안 그래요. 빨간색 카디건 오늘 입고 온 이유 뭐죠? 아 이거요? 네. 어필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이 여름에 빨간색 카디건은 누구한테 어필하니까? 아 좀 나 좀 쳐다보라고. 아 눈에 띄라고? 네. 그럼 거의 그 아웃도 옷을 입고 히말라 갈 때만 있다니에요. 나 좀 발견해달라. 아 사랑의 조난자. 요즘 좀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나갈 때 좀 튀고 싶어가지고 좀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튀는데라죠? 깔맞춤. 지금 모자가 지금 빨간색으로 쓰고 오셔가지고. 아 비스페지 기자님들 저 여깄어요. 이 느낌. 네. 아무튼 뭐 2022년에 또 출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출산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어쨌든 뭐 많은 가능성 다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가 아니라 2022년? 네. 그때 이제 뭔가 하나 터뜨리면 터뜨릴게요. 이 시간은 분명히 신이 점지한 시간이다. 네 뭐 출산을 하든 뭐 결혼을 하든 뭐 제가 출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 터뜨리겠습니다. 여러분 진호데이 기다려주시고 아 형 결혼식에 축의금 2만원 내고 밥 먹어도 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 22만원 내지만 안내요. 22만원이요? 22만원이요? 네. 콩피셜입니다. 여러분 22만원이 마지노선. 하하하하하하 지인들 진짜 22만원 내는 분들 많겠는데요? 아유 고맙죠. 아유 그냥. 별명 하나가 축의금의 단위를 바꾸네요. 아 깡패라고요? 아 안돼. 네. 네 번째 검색어입니다. 옐로우. 오늘은 빨간색 옷으로 치장을 하고 오셨는데 홍진호의 운명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이유를 좀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원색을 좋아해요. 반색, 밝은색 다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게임을 처음 할 때 아이디를 만들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중학생 일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 아이디가 홍진호 넘버몬 이런거였어요. 너무 근데 제가 길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드 사람이 좀 부르기 쉽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때 뭘 만들까 하다가 그때 시기에 제가 좋아하는 컬러가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랑 보다 뭔가 옐로우가 좀 있어 보이니까. 옐로우로 그때 만들었던. 그래서 제 아이디가 옐로우죠. 옐로우. 그래서 해외 팬분들은 제 이름보다는 옐로우로 많이 좀 저를 알고 계세요. 뭔가 그 황진호 느낌. 황진호. 예. 그래서 이제 뭐 황신, 황진호 이렇게 많이 좀 별명이 생겼죠. 황신. 황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황사도. 나 갖다 붙여요. 다 사람들. 네. 중2감성으로 만든 아이디냐고 하신 분이 있고. 노랑콩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옐로우TV에 1일 1영상 성실하게 아주 올리고 있다면서요? 옐로우TV에 이제 저도 열심히. 제가 올리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귀찮은 점도 많고. 제가 좀 그쪽에서 기술적인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외주 맡겨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게. 상실하게 업데이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조금은 아직까지 좀 불만인게. 제가 이제 방송하면은 이제. 한번하면 다 5시간 이상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름 그 안에서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좀 많이 좀 올려달라고. 또 시청자 분들도 많이 좀 얘기하거든요. 다 올려달라고. 그게 얘기는 아마 하나인데. 아 좀 게으른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답답하려고요. 사실. 네. 업데이트 너무 느리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 네네. 황색 매체 잘 보고 있습니다. 황색 매체. 네. 픽스된 거 있습니다. 아 픽스된 게 있다? 픽스된 거 아니죠. 아 저 뭐 픽스된 게 있대요. 하하하하하하 무슨 얘기 하나야. 픽스요 픽스. 픽스. 아 나 좀 팩스를 넣었다는 줄 알고. 하하하하하 아 그래요? 뭐 뭐 분야만 알려줄 수 있나요? 아 게임 쪽. 게임 쪽. 아. 게임 쪽. 옛날에는 게임 쪽을 제가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게임 쪽 이쪽 시장이 너무 커지면서.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가가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저를 안 쓰고.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 뭐 좋은 거 좀. 만약에 갖다 쓰라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막. 그 탑급 연예인분들을. 게임 광고에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못 끼는 거죠. 네.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 광고 업계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게임 광고인데. 그죠. 그죠. 네. 네. 그러네요. 홍준호 씨가 좀 많이 나왔는데. 좀 원빈 정우석 이렇게 막 나오니까. 부럽게만 써야지. 왜 딴 사람을 붙인 거야. 왜 골목상권을 이렇게 침투하고 그래요. 맞아요. 아. 광고계에서도 이순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이고. 항상 마지막에서 컷 다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줄여다가. 그러니깐요. 자. 다음 검색어입니다. 그녀는 예뻤다. 자. 그녀는 예뻤다. 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이건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요. 이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옛날에 제가 그. 지금도 이제 그. 삼연봉처럼 그. 짤방. 흑어사 그런 것 중에서. 콩댄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좀. 팬미팅 때에 쳤던 그런 좀. 굉장히 좀. 눈살 씹히게 하는 춤인데. 그 때 처음 춤을 출 때 나왔던 이제 그런 BGM이. 그녀는 예뻤다. 네. 라는 BGM이어서. 이게 이제. 네. 지금 더 전설의 콘센트 한번 보자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유. 그거 보면 안 됩니다. 나가는 프로그램마다 다 추워주는데. 아. 베타는 지금 남자들. 관객이 다 남자거든요. 하하하하. 정말 추고 싶지 않은 분위기죠. 아. 그거는 이제 근데. 추억. 추워서. 재밌으면 추는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근데 이거는. 네. 순순히 그냥 짤방으로 보면 웃기거든요. 전형적인 그 네모반에서 춤추는 느낌이죠. 정말 사이즈는. 네. 그런 거라서. 정말 과감히 잘라주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들. 기도드린다고요? 하하하하. 다들 지금 오빠 좀 보여달라고. 아. 제가 여기에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이 지금 링크를 올려주시니까. 링크 들어가면은. 그 댄스에 정말 여러가지 음악을 다 입혀도. 다 잘 어울려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 안되지만은. 다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골고루 보시면은.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절대 안 춘다고 하니까. 지금 다들 좌표를 공유하고 계시고. 침묵이에요. 다들 보고 계세요. 호청천 음악이랑 합성한 걸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 맞습니다. 이미 본 분들이 그 안본 눈 삽니다라고.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자. 아무튼 여러분 많이 공유하시고. 창피해요. 다음 검색어. 정준영. 네. 정준영씨가. 홍진호씨가 만든 프로게임단. 콩두커퍼니 소속 게이머라고 하는데. 네네네. 어떤 계기로 이런 소속사를 만들게 됐나요? 어. 하하하. 예전에. 이제 만든 멤버는 총 4명이에요. 저 포함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 대표이신. 서경종 대표. 음. 그리고 이제. 이두희라고. 그리고 또 한 명. 또 다른 친구 해가지고. 네 명이서. 프로게이머들이. 사실상 이제. 게임으로 은퇴하고 나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물론. 그때도 좀. 적지는 않았지만. 너무.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에 비해서. 적은 것 같다. 그걸 최대한 살리자. 이런 마음에서. 프로게이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좀. 잠재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만들게 된건데. 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질문이 이게 맞았나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면.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 게임. 제가 게임단에 만든게 아니라. 회사를 만든거에요.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서. 또 게임단에 또 이제. 부가자로 만든건데. 이 게임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게임을 잘해야. 들어올 수 있는거죠. 프로게이머만큼. 그래요. 지금 정준영씨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분같은 경우는. 물론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봤는데. 게임을 정말 잘합니다. 프로게이머에 정말. 지금 이제 프로게이머니까. 프로게이머만큼 잘하고. 기본적으로.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정준영씨는 지금. 사실 인기가 많잖아요. 학원인 프로그램도 많고. 바빠가지고. 사실 이제. 합숙도 해야되는데. 가능하겠냐. 하는데. 자기가 정말로. 지금 뭐. 메인으로 하고 있는. 한두개 프로그램 말고. 딴거 정말. 합숙 필요하다면. 딴거 다. 그만두고 나서라도. 합숙하겠다. 정말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렇군요. 저보고. 프리하고. 이 회사 들어가라고 하신 분인데. 뭐라고요? 아. 안받아집죠. 왜. 왜 안받아집니까. 게임을 잘해야 돼요. 게임을 못한다. 다른거는 뭐 할사람 필요없습니까? 아. 해설자는 필요하긴 해요. 캐스터. 캐스터. 뭐. 위닝이나 그런거 하시면 잘하시겠네요. 뭐. 축구게임도 하고. 저는 뭐. 어지간한 종목들 다 잘하니까. 아마추어랑 또 프로는 다르니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네. 자. 그. 그 외에 연예인 중에 혹시 게임 잘하는 분들이. 뭐. 김희철씨 유명하고. 희철이도 잘하죠. 좋아하죠. 네. 좋아하고.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은 게임을. 하시는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배그나 지금 뭐. 스타도 그렇고. 오버워치. 이런 게임도 들어가보면은. 연예인분들.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배우분들. 뭐. 개그맨분들이 특히나 많고. 정말로 게임하시는 연예인분들이. 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귀찮을 때가. 게임 좀 가르쳐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럼 또 안 나죠. 어. 저기 유행이나 같이 했던 소예씨나. 아. 장예원씨. 어.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려줬죠 알려줬는데. 사실 이제그래도 인제 여성분이 이제 알려달라고 하면은. 뭔가 좀 이제. 뭔가 그림이 좋으니까 저도 기분 좋잖아요. 흐하하하하하하하 아 그래서 뭔가 이제 꽁냥꽁냥 알려주고 싶은데. 아 꽁냥꽁냥을 좋아하는군요 사실 이제그게 이제. 스펀지 같이. 이게 좀 흡수가 빠르면 저도 이제 알려주는 재미가 있고. 한데 예전에 제가 예원이를 한번 올게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짧iern예원. 네. 이 친구가 이제 게임에다iques 완전히 재능이 없더라고요. eli 어. 그래서 한번 기분좋게 알려주고 알려줘도 한번 제가 폭발한 적이 있어서 그 짤이 많이 돌았죠? 아 그랬나요? 홍진호 폭발 짤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것도 멤버를 봐가면서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꽁냥꽁냥은 괜찮았으나 게임 자체는 재능이 없다 아 꽁냥꽁냥 정말 딱딱딱 말을 하는데 말을 흡수 못해서 답답했어요 정폭수 그냥 연락 끄는 게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요 아 소혜씨는 어땠나요? 소혜는 소혜는 근데 생각보다 게임의 재능이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소혜 같은 경우는 제가 모바일 게임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알려줬었는데 기본적으로 소혜는 본인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알려주면은 흡수도 잘하고 또 얘가 좋아하다 보니까 알려주고 그 외에 개인적인 시간을 또 혼자 연습을 하고 와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좀 정말 알려주고 싶은 그런 학생이죠 아 비교가 돼버리네요 아 비교가 제대로 되죠 하하하하하하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검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코너 속에 코너로 할게요 그래? 사실 다 못했는데 벌써 지금 아 아 그 일부 일부 다 이거 잘린 건가요? 네 아 지금 작가들이 준비해놓은 게 빵빵한데 아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이제 검색으로 좀 재밌는 걸로 골라서 할 걸 아깝네요 아쉽게도 한 두 번 나오셔야겠는데요? 하하하하 아 다시 한 번 또 불러오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코너는 홍진호씨의 시그니처 넘버 2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바로 넘버 2에 넘버 2 음 이건 보통 뭐 성공했을 때 나오는 흑감인데 저흑감을 많이 썼어요 게임처럼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뭔가 빵빵이가 이상하게 나왔네요 자 2인자에게 묻는 것은 묻는 모든 것의 2위입니다 1위는 안 궁금하고 홍진호씨가 생각하는 2순위를 물어보고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2순위요? 네네 1순위가 아니라서 2순위라서 2순위 2순위가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아 최대한 빨리? 자 홍진호와 연예계 두 번째로 친한 인맥은? 두 번째?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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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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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깜짝 놀랐네. 정연 씨. 저도 바꾸고 싶네요. 그렇게. 그러면 첫 번째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뭘 안 물어보여? 첫 번째 친한 인맥이 사실 궁금하긴 한데. 아, 패스? 네, 패스. 패스라고 한 거죠? 패스. 패스. 그럼 뭐라고 들었나요, 여러분? 우주어가 들려가지고. 자, 그러면 김희철 씨는 몇 위 정도냐고? 아, 희철이요? 희철이는 그때도 달라요. 아, 이 친구는 한창 서로 막 친하게 만날 때. 그때는 거의 베프처럼 만나다가. 네? 베프. 아, 베스 브랜드? 아우, 진짜! 아니, 뭐 뽀뽀송을 한다라고 한지 뭐. 자기 방송에 힘들게 만들 거예요, 진짜? 어지러워, 팩스로 들려. 웬만하면 더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알겠어요. 근데 또, 히스토리가 바쁘잖아요, 지금은. 네. 바쁠 때는 이제 서로 거의 영웅 못하고 하니까. 그때가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어, 저는 어떻게 100위 안에는 듭니까? 아, 성제스요? 네. 성제스요? 아, 이게 한 1000위 정도 돼 보이네요. 아, 예. 아, 신나죠. 아, 베개급. 바운더러에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진호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맛집은? 맛집? 네. 일단 종목이. 어, 맛집은? 이니셜로 처리해 주시고. 어... 저는... 음... 음... 희읗, 시읗, 피읍, 치읗? 희읗, 시옷? 피읍, 치읗. 피읍, 치읗. 술집인데요? 술집이에요? 아, 근데 거기 닭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닭발? 닭발 매뉴얼거든요. 어... 동네에 있는 겁니까? 동네면 어디? 어디 쪽이니까? 동네, 제가 이제 그 역삼동에 사는데, 에... 동네 근처죠. 논현동 쪽에 있으니까. 아, 이거 그... 체인점 아니에요? 아, 체인점이죠? 아, 이거... 어느 동네에나 있어요, 여러분? 아, 제가 가는데는데, 거기 있죠.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왜요? 아, 백종원 흐뭇이라고 하시는데. 아, 이게 2위다. 아, 야, 자주 갑니다. 1위가 더 궁금한... 1위는 하나도 안 궁금하네요. 네. 1위는 왠지... 기역, 비읍, 치읗... 기역 아닌가? 기역, 비역, 치읗, 기역 아닌가? 그건 뭐인가요? 네. 아,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요? 아, 먼저 알겠네요. 베븐. 아, 먼저 알겠네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홍진호가 두 번째로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어디? 아, 두 번째로? 동네, 역삼동. 역삼동? 강남. 역삼동, 강남. 네. 아니, 그럼... 여기가 동네에요? 사는 동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여기보다 더 자주 가는 것이 있다? 어... 그래도 궁금한데... 하... 일단 집 밖은 제가 거의 안 나가서... 그러고 이제 거의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일할 때 이제 거의 여의도 많이 오니까... 여의도? 네. 여의도가 1순위가 아닌가. 그래요? 네네. 1위 이불안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음... 이불안이 역삼동, 강남을 포함하는 말인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렇게 보면... 네. 그렇게 보면 1순위일 수도 있겠네요. 여의도라고... 굳이 숫자로 표현하신 분이 있고... 네. 여의도. 네. 인생에서 두 번째로 지우고 싶은 내 흑역사. 흑역사? 네. 콩댄스? 콩댄스 좀 지고 싶네요. 두 번째입니까, 이게? 콩댄스... 아, 두 번째? 응. 첫 번째가 콩댄스군요. 아, 첫 번째 콩댄스예요, 사실. 음... 두 번째는 사실 뭐... 삼현봉이냐고 싶네요. 삼현봉 대 콩댄스. 뭘... 뭘 먼저 지우고 싶습니까? 하나, 둘, 셋! 레디제인을 지우고 싶네요. 아,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지워야지. 콩댄스나 지금 벙커는 상관없어요. 지금 살아가는데. 아, 근데 이런 썸 때문에 지금 여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 그... 그 라면집 사진... 아, 그러니까요.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예. 어후... 아... 아, 제가 그걸... 그 초밥집만 지금 자세가 너무 잘 따가지고 체인즘만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 그 집만 잘 됐어요? 네. 엔시 때문에 두는 것도 했는데 체인즘만 지금 엄청 많이 생겼어요. 야, 이 정도면 홍진우 거의 평생 무려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 아, 지금 몇 년 가는 거죠? 네. 아, 좀 안타깝네요. 아무튼. 아, 그러면 삼현봉이든 그 콩댄스든 후순이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힘들고 초밥집은 대박났다. 아휴... 자, 그러면... 돈 벌고 크게 지른 것 중에 두 번째로 크게 비싼 것? 네. 두 번... 돈 벌고 크게 지른 것 중에서? 네네. 음... 차? 오, 차가 두 번째예요? 차... 차보다 더 비싼 건 그럼 집 밖에 없는데? 음... 집은... 전세. 전셔도 지른 거... 지를 거죠, 사실. 하여튼 두 번째로 크게 비싼 거. 네, 그렇죠. 오... 지금도 그걸 계속 타고 있습니까? 타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탔어요, 지금. 어... 제대하고 샀는데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거기 태워준 여성분 많나요? 아, 수만초. 수만초? 아, 수만 여성을 태웠다. 아, 근데 그냥 문제없이 그냥 타기만 하는 사람 많죠. 아... 근데 사실 차라리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제가 점을 좋아하는데 그 점쟁이, 할머니가 바꾸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 타고 있습니다. 왜, 왜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차 바꾸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쓸 눈물이었네요. 거기 위낭낭 멤버 탄 적 있습니까? 거기에요? 응. 샀죠. 아... 여기도 탄 적 있습니다. 아... 아, 그거는 제가 그때 그... 태워주려고 좀...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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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그거는 뭐... 노카운트. 그건 제가 데려다주기 귀찮아서 이제 너무 떠넘기기 때문에 뭐 있죠. 네, 그렇고... 아, 오늘 장폭스 얘기 많이 나오죠. 아, 오늘 이상하게 장폭스가 주제가 되어버렸는데 장폭스가 오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ㅋㅋㅋㅋ 그전엔 전혀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아, 괜스레 좀 죄송한 마음에 드네요. 그렇군요. 이미 늦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인, 게이머, 라디오 세 가지 중에 나한테 두 번째로 잘 맞는 직업은? 어... 방송인? 방송인? 라디오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라디오까지 해서 방송인. 게이머보다는 역시 방송인이 그 다음이다. 아,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그래도 약간 좀 승부라는 테마를 좀 안고 살아가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사실 진짜. 저는... 뭐, 스포츠 선수들 볼 때도 저는 굉장히 멋있는 걸 느끼지만 e스포츠 선수들. 그 두뇌로 이렇게 싸우는 그 대결. 아, 재밌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 개그맨은 왜 안 넣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개그맨이요? 네. 아, 이거는 뭐 메인으로 하는 것보단 약간 이제 부가적인 부가적인 매력?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방 가면 두 번째로 잘 부르는 애창곡은? 노래방 가면? 네. 너를 보내고 너를 보내고? 네. 어... 윤두현의 윤두현의 그 슬픈 노래잖아요, 약간.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근데 실제로 노래방 가면은 발라드를 좀 많이 부릅니다. 약간 감성파라서. 어... 그래서... 분위기 굉장히 다운시키는 스타일이네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발라드 부르는데 사람들 웃어요. 음... 하하하하 아, 분위기는 없다는군요? 어, 오히려, 예. 아... 2000년대 감성이라고. 이... 한 소절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 아,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뭐랄까? 무음이라고 해야 되나? 무음에서 노래할 정도로 잘 부르지는 않아서... 무음에서... 아, 무반주로? 아, 무반주로? 무음이란 건 아예 뮤트 상태고요. 아, 예. 저희 방송이 꺼지는 거고. 아, 잡아주는 거 훌륭해요. 무반주. 저랑 잘 맞네요, 의외로. 아, 서로 챙겨줄 게 꽤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랬고. 1위곡은 뭐예요, 그러면? 1위곡이요? 1위곡은 이제 나만의 슬픔. 나만의 슬픔. 네네. 어... 김도기 최고. 아니, 이거... 다 뭐... 왠지 그... 떠나보낸 다음에... 아... 쓸쓸함이... 묻어나는 노래 같은데요? 아, 저는 근데... 정말 떠나보내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예전부터 그런 발라드 약간 좀 막... 감성... 이별노래!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임창정 씨 노래...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게 이상하게 막... 좀... 빠져들더라고요. 예. 봉명가왕 나간 적 있나요? 아,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노래 보는 걸로요? 미쳤어요, 제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모르잖아요.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분위기는 없대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저기... 아, 아까 잘 못 알았는데... 남한의 슬픔이라고 한 거냐고... 아, 나... 나만의... 아니요! 나, 나... 내 슬픔! 남한의 슬픔! 내 슬픔! 네, 남한의 슬픔! 남한의 슬픔 아닙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아... 저희가 준비한 게 사실 많은데... 너무나 아쉽게도... 저희가 한 시간짜리 방송이라... 아, 뭐 끝났어요? 네! 아, 대부분 이렇게 많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희가 언제나 투머치를 좀 준비하는 편인데... 아, 정말로요? 반 이상이 남아서... 다음에 꼭 한 분 또 모시고 싶네... 저희는 마치... 아, 그러네요. 방송 매주 하는 사람처럼 잘 맞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 좀... 여의도만 가지 마시고... 네네. 목동도 좀 들러서... 알겠습니다. 원래 목동 항상 자주 왔었었는데... 유인양락 때문에... 유인양락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려도 하고 그랬어요. 유인양락 어차피 들어오는 날에... 잡아서 하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이건 나중에... 세이브했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불러주시고... 이거 재탕하세요. 그러면... 아, 세이브했다가? 세이브했다가... 아, 세이브했다가... 다들 지금 세이브를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다음에 꼭 세이브했다가... 네네. 또 한 번 모실 테니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호 씨와 함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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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시간순삭... 오, 거의 천명 갔어. 야... 남자로 천명 간 적이 있나? 해버지 빼고? 아... 없어요. 안윤상 씨도 천명 안 갔지? 네, 그때는. 평소에 몇 명이 누워요, 그런 게? 남자 하면은 보통... 한... 6,700? 3,400? 아, 진짜로? 아... 아, 밥필레? 밥필레는... 아, 맞다. 뭐가 잘못... 틀린데... 자, 그럴게요. 별지. 네. 자, 5월 24일 목요일 배성재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야한 꿈 꾸세요. 야한 꿈. 꿈이라서라도... 아, 진짜로? 카카오티비 플랫폼으로만 하는 거야? 네. 카카오티비랑 계약을 해가지고, 애초에.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카카오티비랑만 해야돼요. TV에서만. 카카오티비 드립이 워낙 재밌어가지고. 아아. 여기도 깔끔하죠. 응. 응, 그래도. 시청자도 그렇고. 1년. 한 4개월, 4개월? 4,5개월 남았다. 1년까지. 그 다음에 노리는 플랫폼은? 그 다음은? 응. 그다음부터 이제 더... 여기저기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하지 your... 최지 ugly dude 당연한 거지 흐어어. 아, 근데 요즘 개인 방송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말버리더라고. 잘 되는 사람들은. 응. 아 지금 뭐, 그렇게 짭짤하지 않은 hadn't 아... 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delle, 되게 틀이 틀이 shelves 한다. 카카오티비 자체가 카카오티비는 후원 개념 자체가 대개 없어요. 그래서 후원이 되게 없어가지고 사실 그런 부가적인 수입이 되게 없고 오히려 이제 유튜브 수입이나 약간 이제 저는 애초에 이제 1년 계약하면서 받은 그걸로만 그냥 하는거고 실제 그 부가적인 수입은 거의 없다보니까 트위치 노리는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유튜브 하자고 하신 분 있고 우리가 돈이 없어 파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파스들 맨날 헝그리 하다고 맨날 배고프다고 어제 비디오머그가 문화 충격 받고 갔어요 여기 파스들 웃기다고 비디오머그? 비디오머그라고 우리 보도국의 그 플랫폼이 있는데 콜라보로 잠깐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거 다들 웃겨가지고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비디오머그팀이 따로 하자는걸 제가 아 저희 배턴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게 마련이도 여기 거의 고전이죠 어 마련이 고전이고 아 이말년 얘기를 좀 하네 마련 아니죠 이말년도 고전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마련이가 제 보다 동생이죠 아 그래요? 제가 이젠 개띠니깐 85년생 희철이 그랑 공각이고 예전에 SNR 때 많이 봐가지고 마련도 사이코신 사이코라고 ㅋㅋㅋㅋ하하하하하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만련은 근데 타격이 별로 없지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얘기하자 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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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로 여러분 홍지노가 엄청 동안입니다 계심 Ree couper 마무룩도 게멋 admired 스 Sasuke 네. 도시맨으로. 하스. 열었 담그고 가는데? 담궜다뇨. 진호는, 아니 그 농진호는 지금 계속하고 있나? 어떤거요? 뭐 다른 방송인데? 농진호는 바쁘죠 이것저것. 얼마 전에 농진호도 봤어요. 한번. 같이 춘천가가지고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응. 봤어요. 살이 쪘었네요. 살이 쪘다고도? 다시 쪘어. 다시 쪘어? 포동포동해가지고. 마인보 됐어. 마인보. 자. 사진 촬영을. 장복스, 장복스 미안하네. 장복스 이미 늦었어. 그냥 찍으면 되요? 네네. 이랑. 하나, 하나, 둘, 셋. 어깨가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 어깨 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깨 좀 하자. 사줄게. 전 다 좋은 것 같아요. 빨간색이 되게 예쁘게 나온다. 그래서. 아하. 백화 찍으려고. 연애하는 것 같은데? 빨간색이. 연애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 홍진호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갈게요. 자유한국당 한 곳은 뭐야? 하하하하.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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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정 막히겠다. 고마워.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쉬세요. 주말. 하하하하. 내일 밤엔 FA컵 결승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 오.